어휴, 진짜. 당신은 천재야, 천재.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내 입맛이 없을 때 이 국을 먹었어요. 여보,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당연히 알지, 필리핀 국민 요리 신희강. 지난번에 우리가 식당에서 먹었잖아. 이야, 이거 맛있었는데. 먹고 싶어요, 그거? 아니, 당근이지,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아? 할 줄 알죠. 그럼 우리 저녁에 해먹자, 이거 오늘. 그거야? 응. 그래, 그럼 해줄게요. 응. 근데 시간이 됐나? 봐봐. 아휴, 오늘 저녁 준비하러 가야 되겠네. 그래, 갔다 와, 여보. 응, 알았어. 내가 그럼 저녁 준비할게요. 응, 알았어. 응, 알았어Que. 응, 알았어. 응, 알았어I, 알았어. 응, 알았어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안하다 아침에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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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 will be made with the eyes would be cut. forbade crisp 10g riots 진짜로 진짜로 0g 30g 30g 준비했다. 볶음. 야채를 끓여줍니다. 볶아줍니다. 5분정도 그릇. 치킨에 먹기 Vorabene. 양파 계란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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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